약간 좀 낯설어서 이런 기분. 에이, 나 같은 치명적인 남자가 밖에 있는데 잠이 오겠냐? 그게 아니라 보통은 항상 혼자 잠들거든. 엄마, 아빠 저녁에 가게에 나가셔서 밤새 일하시니까 두 분은 새벽에 들어와서 주무시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나 혼자였고. 게다가 우리 엄마, 아빠 서로 말도 안 섞고 사는 좀비 부부였거든.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기분이었거든. 내가 기억하는 애는 처음이야. 가족이 다 같이 한 집에 잠드는 기분. 앞뒤 상황이 어찌 됐건 네 덕분이다. 고마워. 이제 나가. 엄마, 한 곡만 듣고 이거 끝나면 나갈게. 이, 이거만? 네. 이, 이, 그 wait. 젠장 공기태 공기태 나가서 자 공기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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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에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어머니께서 날 내 며느리라고 불러주셨다. 그런데 나 묘하게 좀 떨렸어. WALKING IN THE RAIN 저 구름 사이로 미끄러지듯 누른하게 WALKING IN THE RAIN 도대체 저지 나 너 뭐지? 지금 너는 꼴캐지 내게 내게 너는 꼴캐지 너는 꼴캐지 너는 꼴캐지 너는 꼴캐지 아멘